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씨가 신곡 무대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11월 26일 오후 6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저의 신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키팅이 끝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계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멜론 앱 그 다음에 웹이니까 사이트에서도 공개가 됩니다 카카오티비와 앱 웹 그리고 웨이브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진짜 반가우실 것 같아요 저희 해외 팬분들께서는 보실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일본은 유넥스트 인도네시아는 CXO 미디어라는 곳에서 하고요 베트남에서는 FTP 플레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온라인 그 다음에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알려드렸었는데 멜론 뮤직 어워드 투표를 하실 때 멜론에 가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투표를 했더니 광고가 왔더라고요 더 쉽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카카오뱅크 고객에게만 멜론 뮤직 어워드 초대권 천장을 줍니다 제목이 더 신기해요 우리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광고가 이명웅 씨 값어치를 알아본 거죠 이벤트 그거 클릭을 하면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MMA 마마 아니고요 MMA입니다 2022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카카오뱅크 모데스타 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표를 하시고 MMA 초대권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표를 하시고 이명웅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하루에 한 번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투표하면 초대권 응모가 되니까 여기에 당첨되시면 지난번 TMA 시상식 가셨던 것처럼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 광고창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에서 모두의 스타상 광고를 이명웅 씨 노래로 했어요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인데요 우리 가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카카오뱅크 고객에게만 멜론 뮤직 어워드 초대권 천장을 드립니다 나의 최애 이명웅 씨에게 투표하고 MMA 2022 티켓을 받아가세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으셔야 됩니다 카카오민이나 이렇게 하시면 이명웅 씨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연이어서 또 시상식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엠넷 영상 음악 대상 1999년에 시작한 게 바로 마마인데요 지금까지 마마라는 이름으로 시상식 및 쇼가 진행이 됐었는데 10년 만에 마마 어워즈로 시상식의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26일이고요 발력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9일하고 30일 일본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2022 마마 어워즈가 열립니다 시상식은 전소미 씨랑 박보검 씨가 사회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가수 이명웅 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라인업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명웅 씨가 이제 마마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끝으로 저희 댓글 반응을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아가디님께서 이명웅 최고란 말밖에 더할 칭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경애님은 이명웅은 이명웅이다 우리 초이스는 옳았다 듣고 보니까 저렇게 대단한 가수를 내가 좋아하다니? 이런 분위기죠 보라님께서 런던 보이 대박 초초 대박입니다 이명웅 인생곡의 추가요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긴 하지만 대중의 반응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폴라로이드는 자꾸 들으니까 좋아요 런던 보이 대박입니다 하셨는데 전혀 새로운 장르잖아요 이명웅 씨가 시도한 런던 보이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명웅 님 신곡 너무 상큼하면서 음색도 좋아요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이명웅 씨 노래도 듣지만 가끔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두 번 듣기가 좀 뻐거운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탑10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명웅 씨 노래는 특이한 게 같은 곡을 듣고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오히려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참 좋거든요 임순이 님이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네요 해주셨고요 민씨 님께서는 첫 자작곡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정안 님은 이명웅 가수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고 우린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군수님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180도 다르게 댓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영웅 님 본 스타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리얼 임영웅 진짜 임영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가수 임영웅 씨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 단정했던 모습도 좋았지만 더 내면에 가까운 건 아닐까?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혜경 님은 제가 중전이 될 건지 베이비가 될 건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중전이 될 것인가 베이비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그 말씀 너무 웃겨요 선택하기 너무 어렵지만 소심하게 베이비가 되고 싶네요 영웅 아빠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중전은 하늘나라를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전이 될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웅조를 넣고 먼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베이비인 걸로 그 다음에 이은희 님이 영상에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 영웅 님은 못하는 게 뭘까요? 아침부터 런던 보이를 몇 번 들었더니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영웅 님처럼 몸을 막 움직이고 싶어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이혜연 님의 글을 정말 베스트로 꼽고 싶어요 아 맞아 혜연 님 수필 보내주신 이혜연 님의 댓글은 이거였어요 변신은 무죄 영웅 님의 손을 잡고 폴라로이드라는 진검다리를 건너니 런던 보이라는 신세계가 펼쳐지네요 거부감 없이 신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영웅 님의 배려심 깊고 따뜻한 손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수가 내 가수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런던 보이 폴라로이드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임영웅 님 손을 잡고 폴라로이드라는 진검다리를 건너니 런던 보이라는 신세계가 펼쳐지네요 그 다음에 홍민자 님께서는 저희 또 이것 또고 또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홍민자 님 봉숭아학당에서 봉숭아학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요 나를 좋아해 보세요 백배 천배로 드립니다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블루다이아 님께서는 늘 진짜 멋진 댓글 남겨주시는데 앵커리 님 신곡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죠 결론은 우리 가수 하트 임영웅은 안 해본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다 밑에 공감합니다 장정숙 님 락, 메탈 발라드가 이렇게 부드럽고 경쾌할 수가 영웅 님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어 자꾸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우리 영웅 님은 진짜 천재네요 진정한 음악과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백영수 님께서 런던 보이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뜻밖의 노래였지만 그 속에 임영웅 님이 있어서요 지금도 뮤비 보고 들으며 미소 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마치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게 런던 보이였거든요 그리고 또 폴라로이드 듣다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지극히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내게 있을까 그 추억은 남아있나 그리고 지금은 나는 누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곡이 정말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의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에 보면 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지구 위를 달리는 소년 같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시간을 달리는 소년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임영웅 씨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우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즐거운 마음을 주고 또 제가 마치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런던 보이가 너무 황홀할 정도로 경쾌하고 즐거워서 제가 마치 20대였던 것처럼 지금 마치 20대인 것처럼 느끼면서 음악을 듣게 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새로운 음악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참 즐거웠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 자주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상식 무대가 또 지금 준비된 것만 여러 번이니까 콘서트 시상식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임영웅 씨 모습을 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됐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